먼저 시크릿부터 조금씩 들려주시죠 시작 엄마 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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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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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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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놀랄걸 그리고! 시작! 맞다 나 떠나 맞다 나 떠나 같은 노래 아니에요? 진짜 신사도 모르는 거지 신사도 모르는 거 같더라 당지현 작곡가님, 김기분 작곡가님 다들 같이 하시죠 안무도 달라요? 안무도 비슷해 악무가가 똑같으세요 옆으로 처음에 매직에는 그냥 자세가 돼 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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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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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스럽지 않았어요? 쑥스럽지 않았어요? 저희는 저희 색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주도 있잖아요 수주 수주요? 슈주 슈 쏘리 쏘리랑 미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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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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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나 같은 남자 작곡가 똑같아요? 네 유영진 그대의 양기 미인하도 유영진 아 그러니까 지금 노래 두개 다 한 거야? 두개 다 한 거야? 언제? 언제 다 했어? 아 네 노래가 하는 줄 알았어 아 쏘리 쏘리 작곡가로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자기 거니까 같은 작곡가니까 왜냐면 쏘리 쏘리 같은 경우가 대만에서 38주 1위를 해가지고 굉장히 폭풍적이란 말이에요 그의 연장선으로 미인하를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38주째 1위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? 약간 의소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네 의소인 것도 있을 때 다 잘 되니까 대만에서는 한 노래가 한 1년 반 됐네요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진짜 날아다닌다니까요 저희 샤이보이 그렇게 안 좋을 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샤이보이 샤이보이는 좀 틀리더라고요 샤이보이는 좀 틀리더라고요 아 이건 좀 틀리네요 샤이보이를 일단 한 건가요? 샤이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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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보이